운동 안 해도 9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 그분들 모두 이 습관이 같았습니다. 운동보다 강력한 장수 비결,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타운입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생물학 연구소가 7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장수자 대부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루 30분 운동보다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몸은 시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 리듬이 무너지면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이 깨지죠. 특히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관은 노화 관련 유전자 텔로미어를 빠르게 손상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사,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6.8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리듬, 규칙입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정한 리듬이에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시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운동이 힘드시다면 괜찮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밥 먹는 것. 그게 바로 장수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